경직걸렸어 저기 아니야? 와 미친 저리로 도망갔잖아 아 조직축어 아 저기있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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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치겠다 와아 와 나 어떡하냐 와 야 이거 돌멩이 뒤에 가면 돌멩이 옆으로 가면 죽어 이거 얘네들이 잡아주길 바라야돼 가만히 있으면 잡아줄거 같긴 한데 아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난 못잡아 아 망했다 거기까지 안가 수류탄 어 망했어 어 이거는 이건 난 움직이면 안돼 가라 야 설리반 가라 가라 설리추 가라 어 난 설리형이랑 세명 믿어야돼 얘네도 적을 못잡네 아니 어떻게 이걸 못잡냐 와 큰일났다 타격온다 아 야 이거 도망가야다 이거 이거 어쩔수없다 이거 진짜 노답이다 이거 지금 어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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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다시 들어가서 하 각이 안나오는데 저기 위로 올라가면 있어 저기 위로 올라가면 있어 아 잠깐만 다시 건물로 뛰어요? 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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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어 좋았어 저 새끼는 내가 목단다 나무나 들어 응 들어 들어 응 뒤졌어 응 뒤졌어 아니아니 이충이 났고 오 오 술타 맞네 여기 올라가다 사망할수도 있어 조심해야돼 바로 올라가는 길이 없어 네 네 이리와 혹시 되 сам finitely 됐다 건물에서 가다가 죽을빈인데 느낌이 느낌이 잡으려면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잡아야겠어 그게 낫겠어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더 당할 것 같애 자 18발이면 만나면 죽인다 이정도면 충분히 잡을 수 있어 저기 위쪽에 저 있다 우와아! 이걸 또 쏘네 와 잠깐만 어? 어? 살았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여기 지금 제가 3투만 했겠나여 여기 어 좋았어요 저쪽에 있구나 진짜 뭐 지금 여러분들 반응이 없는데 매우 어려움을 다 해봐야 돼 매우 어려움을 딱 해보면은 아 이제 나는 팔아야겠구나 게임을 나는 왜 저렇게 게임하는지 최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매우 어려움을 해보면 진짜 보통 빡신게 아니야 하기 싫어 멘탈 부서져? 근데 쫄려서 재밌는데 총알이 인간적으로 너무 없네 총알도 없어? AK 총알이 조금 있으면 좋은데 AK가 좋거든요 다른 총들이 많아요 이 총은 지금 총이 얼마야 이거 합치면 얼마야 40발? 이거 들자 어쩔 수 없다 이거 들어야 돼 그래도 이거 스쿠프 있으니까 스쿠프 있으면 좋아 자 여기 위에 자동차 있죠 아까 그놈이나 RPG 술래잡기 어 긴장감 좋았습니다 자 지나가구요 여기서 음 저 다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개돌할 수가 없어 이 다리는 왜냐면 가다가 무너지니까 어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가지고 걸어서 나무에 걸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무너뜨리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차 진짜 타고 싶지 않냐 뭔가 굉장히 힘 좋고 그쵸 뭔가 약간 그런 SUV같은 느낌보다는 진짜 뭔가 거대한 그런 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뭔가 탐험의 탐험의 느낌이 나는 집차 그쵸? 우리나라는 탐험할 데가 없어 우리나라에 다 이런 차 타시는 분들은 정말 어 멋으로 타긴 하는데 소울과 멋으로 타긴 하는데 도로가 갈 데가 없어 노스페이스 사장이 그런 말 했잖아요 한국이 산이 많아서 패딩이 많이 팔리는 것 같다 어 어이가 없죠 기둥 두 개를 한 번에 묶을 수 있었어요 아 그래 어 좋은 팁이네 깨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우 트럭 두대 경관이 힌딩이야 경관이 힌딩인데 경관의 부수는 게임이야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아 아 아 읽는 대부분 여기가 여기가 내가 사회 사회 음, 경관이 좋은데 경관을 부수는 게임이에요. 음, 고인돌 가는 느낌인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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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건 노답이야. 이건 노답이야. 이건 노답이야. 자, 빨리 가야 돼. 어! 위치! 아, 애들이 다 뒤돌고 있어서 후딱 가려고 그랬었는데, 잠깐만. 시작 지점이 약간 저기 위였는데 왜 달라졌어? 이러면, 이러면 엽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이러면 좀 애매한데? 여러분, 이거 좀 시원하게 게임하면 갑니까? 시원하게? 음, 시원하게 게임하면 가자고. 수류탄 만당기념 한 번, 쏴주시고. 뭐야, 사로? 오케, 사망했어. 애들 맞췄네. 오케이. 이걸 쏠 때, 빨그렇게 변할 때 있잖아, 에임이. 그럼 애들이 죽었다는 거야. 자, 수류탄 쏠 때는 옆으로 굴러주고. 다시. 한 명 오네. 나와! 나와! 어디지? 어, 오네. 그쵸? 죽었죠? 다 잡았어요. 좋았어요. 음, RPG나마 스나 없는 것 같길래 그냥 때려잡아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먹어주고. 약간 매우 어려움이 탄창도 조금 좀 섭하네. 탄창도 매우 섭하네. 음, 두 개 먹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와, 탄창이. 좀 탄창도 좀 섭하네. 조금 더 파밍 좀 하구요. 음, 음. 아, 이건 샷건이. 와, 큰일날 뻔했네. 갈뻔했네. 어? 한 방울은 이겼나. 이렇게 한 번 갑시다. 몇 발이지? 여섯 발? 여섯 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찾았다. 그럼 이걸 차가운을 Normal한지? 아, They put the letter to the letter? 네. 아, 네. 아, 네. scoge. 아, ن simp.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아, 네. 네, 네. 뭔가 길이 잘 못들었네요 뭔가 길이 잘 못들었어 여기 되게 복잡합니다 여기서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야 여기 참 웃기다 길이 길이 참 웃기다 내가 아까 여기서 시작했잖아 여기가 통과해서 가는 길이었네 그럼 아까 얘네도 죽이지 않고 그냥 가도 됐었잖아 출구에서 시작을 하냐 게임이 이렇게 갑시다 올라갑시다 이제 계속 올라가고요 자 저기가 길입니다 반전이었어요 시작 지점이 출구였어 자 일로 간 다음에 여기 왼쪽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자 방송을 위해서 한번더 요런 애교까지 아 아냐 부모님 오셨다 현관에 문소리들렸다 아 타이밍 오졌네 부모님 기몰지 모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김허재 맞지 맞지 김허재 응? 어 왔던 덴 줄 알았네 어 새로운데 새로운데 응? 어 자 다리를 건너야되는데 지금 못 건너기 때문에 저기 위에 있는 어 저 상자를 떨어뜨려서 가는거에요 자 뭐가 있죠 자 뭐가 있죠 새로운 해적의 인장이 있어 여해적이래 이 해적도 에이버리가 초대했었다고 하지 올라가고 이리로도 갈 수 있겠다 내려오고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이거는 여기 안에 들어가서 맞아맞아맞아맞아 이리로 잡고 이쪽이죠 맞아요 반대로 돌아서 오케이 전기먹기 오우 간다 어 나까지 가는거지 네이트님이 단위관절이 파열되셨습니다 어 어스키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자 요거 내려서 이제 다리를 내립시다 왜그래 왜그래 쇼라인 와 트럭 두 부대 우졌다 와 야 물량이 물량 미쳤어 여기서 한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여기가 여기가 암이야 암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이런 데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한쪽으로 저기 오게끔 하는 겁니다 사이드에서 다 오기 때문에 어 잠깐만 안걸렸네 아직 안걸렸어 어어어 얘네들 어떻게 도망쳐왔대 안걸리고 뭐야 어 어제 아군인줄 알았다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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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명 그래도 애들 날렸구요 일단 이 왼쪽으로 나는 유인해 어우 물어도 왔네 뭐요 자 환승하구요 오케이 나이스 어 뭐야 이 자식 뒤에 순한데 피해 빠져나오고 빠져 빠져나오고 굴러굴러굴러 그렇지 그렇지 마무리 좋아 게임은 잘하는 것이 아니다 생존하는 것이다 좋았어 나 안죽었어 아직 자 총알이 없어 총알이 얼마 없어 아군이야 아군 자 이걸로 쓰자 오케이 최대한 사람 남아야돼 최대한 사람 남아야돼 최대한 사람 남아야돼 좋았어 애들 이제 얼마 없어 보인다 자 저기 스나있어 스나 오케이 따주고 오케이 두명 다운 그 다음에 저 스나있어요 아 까비 까비 피해 저기 스나까지 따야돼 무조건 따야돼 아 이거는 저 왼쪽으로 가서 따는게 차라리 낫겠다 얘들아 얘들아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애 게임 어 원트에 깨겠어 여기 어 원트에 깨겠는데 자 저 스나까지 무조건 따운시켜야돼 오케이 스나 다운 됐어요 나머지만 제거하면 돼요 아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다 총알이 이거 되게 위험해 총알이 저 반대편에 있어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자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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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수류탄 가야되나 어 나이스 나이스 총알 어 어어 어 어어 어이없 어이없